최근은 온라인 활동을 따라서 유튜브 같은 새로운 중산층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이라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오프라인 상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 상으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유튜브 활동으로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의 수입, 아주 큰 수입은 아닐까 하더라도 수입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젊은 층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중산층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이에서는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환경, 디지털 환경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라든지 그 다음에 텀세 시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것도 옛날에 같이 평생 지장이 아니라 은퇴하고 났어도 텀세 시장에서 일을 통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상 일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새로운 중산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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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